대형 건설사들이 계열사 합병을 추진합니다. 건설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마다 내실다지기를 통해 미래 먹거리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강남 주택사업의 강자였던 사모와 SOC 시장에서 주관사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개발이 만나 대림건설로 새로 태어납니다. 모두 대림산업의 건설 계열사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올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로 따지면 16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대림건설은 7월까지 합병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2025년에 영업이익 10위권 안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우건설도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합니다. 대우 ST가 푸르지오 서비스, 대우파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6월 출범하게 됩니다. 대우건설은 통합 법인을 통해 그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부동산 개발이나 자재 구매 대행, 스마트홈 사업에 집중해 2025년에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모두 어려워진 건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몸집은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지난달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 60선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규제부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까지 국내외 안팎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먹거리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